네 오늘은 그 2년차 프론트엔드 쪽 개발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번에 2년차 프론트엔드 쪽 분이 상담을 요청하셔서 봤는데 퇴사를 하시고 회사 사정이 안 좋다. 그래서 퇴사 원고사직이죠. 원고사직 당해서 이직 준비. 근데 이분 스택이 솔직히 뭐 나쁘지 않습니다. 뭐 넥스트에 뭐 그냥 시장에서 원하는 일반적인 스택들 뭐 넥스트, 리코일, 리액트 퀄리, 페일 윈드 등등등 해가지고 뭐 되게 많고 뭐 사실 부족한 스택이라고 할 게 거의 많이 없는데요. 이분이 이력서를 돌렸는데 40개 돌렸는데 뭐 5개부터 안 나갔나? 그러니까 낫죠. 어떻게 보면 좀 낫는데 요즘 이게 뭐 얼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작년 10, 작년에 한 12월 정도에 돌렸다라고 했었던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돌려서 되게 낮은 이게 한 5%에서 10% 사이일 것인데 되게 낮은 합격률을 좀 보였고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2월이 됐죠. 거의 반년이 지나버렸는데 이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애초에 서류 조체가 통과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면접을 갔는데 기존에 받던 연봉이 3천 중반 근데 여기서 4천 초반을 불렀는데 자 이게 요즘 가능할까? 그러니까 4천 초반으로 요즘 2년차 프론트엔드한테 이렇게 부르면 가능할까? 네 이게 저는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면접 갔더니 대표가 놀랐다. 요즘은 그럴 것 같아요. 요즘 2년차 정도, 그러니까 만 2년이 됐어도 4천 주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선택은 또 아니거든요. 또 실제로 붙으신들 보면 실제로 프론트엔드로 많이 붙으신 분들 보면 풀스택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괜찮은 기업들 붙으시는 분들 보면 뭐 제스트, 플레이라이트, 사이프레스 이제 그런 거 기본으로 가져가고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백엔드도 솔직히 좀 잘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. 실제로 프론트만으로 4천 이상 가신 분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. 이게 프론트만으로 4천 초반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요즘은. 그래서 이분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뭐 이분도 근데 뭐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익스프레스나 뭐 포스프레스 SQL 같은 거 물려가지고 타입 ORM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만든 게 있는데 이제 그건 사이드 프로젝트니까 좀 아쉬울 수도 있죠. 그래서 어 이제 이력서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. 4천 이상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 이런 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. 근데 생각으로 경력시장도 많이 안 좋다 라고 하더라고요. 이분이 하는 말이 연봉 깎고 가시는 분 많다. 기존에 많이 올렸다 라고 해도 결국 깎고 가시는 분들도 요즘 심심치 않게 보인다. 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애초에 푸려치는 기업들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요즘 이런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서류조차도 경력직도 안 붙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서 이래저래 많은 고민들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저도 정답은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요즘 커피챗? 뭐 이런 거 뭐가 있나 봐요.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돈 받고 하는 커피챗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게 7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커피챗이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많이 비싸죠.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. 그런 거 많이 고민해 보시고 상담 받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. 물론 이건 좀 비싸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 안 저도 좀 비싼 편에 속하긴 하는데 뭐 인프라 멘토링 쪽에 1만 원이신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한번 맡겨 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